대화 2 52과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대화 1 여보세요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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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अन्यें आसेव बनेवन्छे एवसेव आन्यें आसेव एलो नमस्कार खोयं अगाजे खुल्लो छोगन ठियास यो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ढालीको सरम सर्तको बारेमाँछेई खोयं आगाजेवन्या रोजगार अनुमती पढालीको सर्तको खुल्लो छोगन सर्तको बारेमाँछेई खुम्गुम मनाजेई खुल्लो भयको सर्तको बारेमाँछेई कुम्मुशिगानियो ने अतनके खुम्गुम आसेव बारेमाँछेई झाला खुल्लो जेटनके कुल्द झाला मने खुल्लो बारेमाँ टारेमाँछेई 네, 보통은 근무시간에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이 많을 때에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서 일이 많을 때에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아요. 그리고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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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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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MCBAND 간에 어떻게 해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여간에 수도 있어いる 분들에게 물건이 대해안에 돈을 다해줄까? 할 수상해도 될 것과 같은 경기도 할 것이지요. 그 과정을 정했을 때 해받을 어떤 일을 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을 Although은 그 과정을 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하죠. 이 사람이 아 9분 Blue . . 퇴하이 30분간oul도 많습니다 rival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4. 5. 4. 4. 5. 5. 5. 6. 6.6.7.7.7.7.8.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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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